나이나 뭐 이런 거 다 필요 없이 계급자를 다 떼고 붙든가 붙자고! 네 여기까지 왔어요 왕 게임 같은 거네 하나 둘 셋 됐습니다! 다 됐어요! 민재야 예전하 닥치거라 집어넣어 민재 난 정설만났어 와 이거 넥말로 ZD 때려 때려 바로 때려 때려 아 때린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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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잇 으악! 제가 감상도 할게 멈춰! 멈춰!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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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점 웃고 있는거지요? 3점 3 아 아 배고파 왜 이렇게 안와 왕님 너무 안옵니다 너무 안옵니다 니가 갔다올래? 갔다와 어 어 어 빨리 빨리 달려줘 빨리 달려줘 빨리 달려줘 빨리 달려줘 빨리 달려줘 민재야 니껄을 아 저는 안 먹어요 이미 먹고 갔을 수도 있어요 아 아닙니다 저는 교정해서 먹으면 티가 나요 네 맛있으시죠? 그렇죠 왜 그러십니까 먼저 한입 먹어봐 아 아 이게 잠깐만요 한입 먹어봐 먹어 사장님 안녕하세요 교정한테 혹시 아 사장님 구조해주실 수 있나요? 많이 넣어도 돼요 제가 먹을 거 아니거든요 아 에로투스를 드릴까요? 아 좋네요 원래 빨간색인 것처럼 다 먹어 냉기면 알지? 이것도 먹어 이것도 먹어 아 저거 돼요? 알았어 잠깐만 잠깐만 세게 좀 더 바지 약해 어 잘했어 어 어디가 그거 사온 거 나머지 먹어 너 니가 뭔데? 니가 왕이야? 다 같은 친구끼리 왜 니가 명령이야 자 이제 다음 거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미션 자 다음 미션 선택과 집중 패스 성공률 95% 이상을 기록하여 승리하라 고 헉 한국 국대를 만나버렸네 근데 이번에 패치 돼가지고 아마 패스가 좀 더 잘 될 건데 어쩐지 패스가 물을 흘러낼듯이 되는 느낌이다 와 아니 패스를 안 하네 오 봐봐 일부러 뒤에도 와 이렇게 티끼타카만 해보는 거지 와 진짜 야 같다 티끼타카 잘 된다 그게 무슨 티끼타카야 공 돌리는 거지 100%를 유지하고 있다고 뺏기면 안 돼! 어 잠깐만 패스 중간에 뺏긴 건 이거 떨어지나? 응 안 가지 내가 봤을 때는 민재가 제일 못해 아니 원래 제일 못해 이게 패스 한 번에 영혼을 담아가지고 근데 이거 뭐 대충 해도 패스 잘 되는 느낌이야 아 이거 애매하네 내가 패스 하자마자 터치를 했는데 지금 인장을 다루고만 와 이게 안 들어가? 지고 있네 아 몇 달 하면 되지 너 할 수 있어? 아 나 한 번 놓쳤다 패스 와 어떡해 어떡해 아 근데 이거 이겨야 되잖아 그렇지 주의 하자 야 최성운 너 몇 대 몇이야? 난 아직 0 대 0이야 너 져라 난 이겨야지 guy 와 이게 또 sl 아 근데 좋아할게 아닌게 패스가 항상ну cause 아까 잘린 건 내가 봤는데 이 건 좀 대표해 난 이미 틀렸어 대한민국이 강력하다 걸어가지 네 캠 아 성훈아, 너는 여기 왜 왔니? 너 출연료 0원이야? 난 게임 열심히 하고 있어. 너 여기 게임 열심히 하라고 부른 거 아니야. 골 넣는 방법을 잃어버렸네. 골을 놔본 적이 있어야 방법을 알지. 그렇긴 하네. 1대2대2는 상관없어. 어차피 패스 성공률이니까. 나도 이미 틀린 거 같아. 좋네. 넌 이제 똥장 확정. 무슨 소리야? 패스 성공률인데? 아니야, 지면은 필요 없어. 지면은 무효지. 지면 패스마다 100% 만들고 죽었다. 그러면 되잖아. 뭔 소리야. 그럴까? 말 걸지 마라. 너 때문에 떨렸잖아. 패스 90번에서 80번 성공. 90이 안 되는데? 아, 끝났다. 오케이. 74만에서 70번. 뒤에서 백패스만 했어? 지금 백패스 이 양반이 하고 계시는데? 아, 왜? 이기만 하면 된대, 왜? 어? 이기만 하면 된대, 왜? 저건 너무 야하지 않아? 내 마음이야. 진선에서 왜 볼 돌림이라고 올라오면, 채팅. 비밀야 팔짱? 와, 이거 튕기면 보여져? 튕기지 않게 봐. 아, 아니 뭐야 이거. 잘 잘랐어. 한꺼만 더 자라. 두 시간을 끊고 한꺼만 더 자라. 오케이. 왜? 이게 왜? 업사이드, 업사이드, 업사이드. 이게 왜? 무카반도 업사이드지. 뭘 누가 봐도 야. 뭐 눈은 보여? 아니 자기가 잘 안 보여. 어? 나 120 중에 108. 너 몇이야? 127 중에 125개. 야, 이게 뭐야. 아이고, 왕님 이거 푸르시죠? 아이고, 왕님 채면이. 아니 어디. 전화에, 용안에. 옥채라고 하는 거야? 옥채라고 하는 거야? 옥채라고 하는 거야? 니가? 금자 하나만 타라. 아이고. 말투바퀴나 한번 하자. 얘는 뭔데 이렇게 있습니까? 디딤빨이야.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너랑 동장이야. 바꿔. 응, 감사합니다. 두꺼야. 예. 빨리 바꿔. 아, 올라간 게 딱 좋겠구만. 조금만 낮춰보거라. 오케이. 간다? 네. 가위내겠습니다, 전화. 가위내겠습니다, 전화. 가위낼 거야? 네. 가위바위보. 와, 이겼다! 와, 이겼다! 전화 한 번 더 하셔야 되겠습니까? 넌 이따 봐. 죽어 아주 그냥. 그래. 다음 거. 야, 전화. 뽑아. 완벽 그 자체. 실점 없이 경기에서 승리하라. 클린 시트. 무실점으로 이기면 돼. 고고! 자, 고고. 와, 은장이 떠맞았어. 더럽에 쓰이. 너 더럽다는 거야? 네 얼굴로 봐. 뭘 자꾸 누가 누구보고 자꾸 더럽대. 깨끗하지는 않아. 아, 얘 상대방 금카팀이야. 심지어 나를 알아. 나 유명인인가봐. 아, 레드 눌러. 시끄러워. 나 어떻게 알았지? 빨리 하자. 야, 패스 깔끔해. 아니, 나 이번 판 너무 불리해. 뭐가 불리한데? 상대가 다 수비야, 지금. 다 내렸어. 나인 거 알고. 나 금카야. 야, 나는 더럽의 씨이야, 닉네임이. 너랑 쌍 맞게 만났네, 너. 좋았어. 좋았어! 아, 아! 어디 가니? 어디 가니? 오케이! 아이, 좋았어! 예스! 근데 이거 어차피 다섯 골 넣어도 한 골 먹힘이 끝이야. 어쩌고 안 먹힐 거야. 금다고 말해준 거잖아. 말 좀 보다니? 고마워. 야, 안 돼. 이거 들어가면 안 돼. 야야야야야야! 좋아! 아, 깜짝이야. 신선이 왜 이렇게 열심히 해? 너는 왜 그렇게 열심히 하는데? 난 열심히 안 하면 안 되지. 쟤도 열심히 안 하면 안 되나 보지. 야, 상대 너무 잘하는데? 넣었어? 야, 승리 넣었어. 고고고. 어? 나 상대방이 나갔는데 어떻게. 얼마나 버럽게 했으면. 상대방이 나갔다고? 개이득인 건가, 나는 그러면? 꼴찌지. 그렇지. 꼴찌라고? 비밀에도 있으니까. 그렇지. 또 갑시다. 민지주의. 민지주의 사이 아닙니까? 가자, 가자. 이거지, 이거지. 나와, 나와. 민지야, 조용히 좀 해봐. 어, 뭐야? 내가 생각했던. 이건 아닌데. 좋아. 1대 0. 1대 0. 이게 진짜 실점을 안 하려고 하니까 너무 힘들다. 아, 여기. 거의 공포영화야. 너무 좋아.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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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거지, 그거지. 골 안 먹기는 힘들어. 근데 왜 나는 안 먹을까? 잘한 척 하지 마. 파이팅. 이선중. 사이다. 사이다. 이선중. 나 몇 대 몇인데? 어, 알 거 없잖아. 이야, 아깝습니다. 이거를 봤어요. 먹었구만. 뭐가? 왕님. 왕님, 돌리셔야 됩니다. 왕님, 돌리셔야 됩니다. 왕님, 돌리셔야 됩니다. 전화. 뭐 하는 말이죠? 준비했습니다. 차가우실까봐. 얼굴 좀 치워봐. 얼굴 좀 치워봐. 미안합니다. 심사 비유가 약해. 알겠습니다. 왕님, 이게. 일단 제가 먼저 붙여드리겠습니다. 금장을. 누가 붙여드릴 사람 붙여줘봐. 예? 예? 금장을 붙이시겠습니까? 왕을 지금 포기하신 거잖아요. 일단 삐삐 엎드려있어. 일단 삐삐 엎드려있어. 붙여봐 왕. 각도 딱 쳐서 이렇게 왕. 그러면은 저 처음으로 보고 있지 않겠습니다. 너무 기분이 나쁘실까봐. 왕님, 왕님, 왕님. 왕님, 왕님. 둘째 하나. 누가 은장을 선택해봐, 민지야. 조르지 마. 어디 가지 않아. 은장을 줘, 제발. 아, 역시 금장님이십니다. 왕님, 손 다치실까봐 미리 때리면 보여드리겠습니다. 너부터 맞자, 너부터 맞자. 예? 너부터 맞자. 한 걸 봐봐. 너부터 맞자. 민지야, 기대한다. 풀 파워로 한 번 해줘. 아, 그래요? 몇 불 먹었나? 저 한 거 먹었습니다. 쎄? 좀 쎄? 저. 개그 사회인데 제가 그... 하극상인데 좀... 반영식. 엎드려. 엎드려. 아니, 죄송합니다. 말이 맞네. 이대로 봤자? 이렇게 가서 그냥 이렇게 해서 그냥 후렴. 후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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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렴, 후렴? 후렴? 어, 이 친구가... 결국은 돈을 뭐가 됐다고 하네요? 아니, 한 건 먹었어, 안 먹었어. 먹었는데? 그럼 맞아야 돼, 안 맞아야 돼? 말이 많아, 말아.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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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만의 착각이야. 가겠습니다. 빵! 와... 민지야, 정신 차리자. 나 금장 맞는데? 일단 decide 자 다음 거 바로 갑시다 전 왕이 하나 뽑으시죠 오 그거 수문장 매치 6명 이상의 골키퍼 선수를 배치하여 경기하라 단 골키퍼가 더 골한 골로 인정한다 우리가 친선 경기를 했다면 이제 순위 경기로 가보는 거? 나 나중에 이길 거야 괜찮다 나중에 일 거야 나서 한 거 못해 일단은 빨리 영입하고 시작하게 오케이 오케이 하느님 이거 지면은 올드레전드 날라갑니다 빨리 해 제발 차붐의 조국입니까? 맞습니다 심원이 되게 느리네 이훈재가 기가 막히는 것만 스탯이야 우리 부폰 형이랑 다 좀 빠르네 승리를 위한 준비는 끝났다 노희 형 패스 괜찮아 오 패스 얘들 체감 괜찮은 것 같은데? 나쁘지 않은데? 오 잠깐만 나이스 오케이 노희 형 예스 반드사는 첫 걸 좋고요 나이스 나이스 키퍼가 그래도 이게 능력치가 제대로 발휘이 되는 것 같아 자 1대0이다 얘들아 병지 형이 뭔가 느낌이 있는데 노희 형 크로스 크로스 영지 형님 아 진짜 알 수 있어 배고비치 그렇지 크로스 나이스 하 탁 탁 탁 탁 탁 탁 탁 탁 탁 넣어도 좋아하는 거야 아니면 그냥 마신에 가고 나오는 거야? 나 넣었어 야 이훈재 스트라이커 놔봐 제일 좋아 나훈재 형님 민재야 너는 비기고 있네 아니야 아니야 오해하고 있네 난 지고 있어 지고 있네 어허 헉 와 이게 뭐 이게 뭐야 아니 무슨 영혼 맞고 들어가 남한골 못났나? 보지 마세요 그렇지 그렇지 야 이후를 못났냐 나이스 큐 2종이야 나이스 나야 김병지 병지 형님 너 1대0이야? 나이스 손종화 아니야? 그럴까? 아 이거 화난다 나 괜찮은데? 화가 왜 나? 어 네 얼굴 보고 화면만 하지 그렇지 병지 형님 달려주세요 병지 형님 슛 운제 형님 받아먹기 좋아요 뭐 써? 앞으로 골키퍼를 공격수를 쓰는 걸 좀 생각해 봐야겠다 안 쓰면 너 죽어 아 아 난 잘 안 돼 아 아 나이스 나이스 10골 일단 나는 2골로 마무리 야 최우수 선수 김병지 야 병지 형님 든든하다 야 상대가 아 아 진짜 선수 일부러 그렇게 넣음? 네 개 좋아요 한번 해주고 괜찮아요 나 3골이야 아니 너는 골 먹힌 거 포함하면 나는 무실점이야 나는 무실점인데 득실 차잖아 네 마음 너가 심판이야 제발 병지 형 형님 끝났어 3대2 골키퍼를 골 넣냐 못 넣느냐 키퍼가 어느 정도 중요하냐 이거지 그건 좀 맞는 말을 하긴 하네 내가 왕이야 왕김 그니까 맞습니다 왕김 마지막에 내가 돌아선 너의 그 중심 아이고 너는 정말 어디 가도 간신이야 이야 갖고 와라 예 발타기를 한번 해보고 싶다 발타기 그리고 너는 옆에서 붙여지잖아 아이고 그럼 천 번이라도 하겠죠 아이고 이쁜데 좋아 아이고 아이고 출발 이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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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아니 어 누구야 예민아 너는 천 번을 받아야겠다 이리와 이리와 제3의 눈 이리와 빨리 앉아 오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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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는 이 전판에 행표가 너무 심했어 그렇지 너희들에 기회를 주겠다 한 대씩만 때려라 은장부터 시작하자 아 예 알겠습니다 빨리 빨리 가자 좋아 좋아 바로 일어나 두 번째 빨리 빨리 가야 돼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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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로 가야 돼 바로 가야 돼 바로 가야 돼 이거는 한번 감아 눈 딱 감아 너희들 내 얼굴 이따구로 만들어놨지 펜이 정확히 3개가 내 얼굴에 올라왔어 난 기억해 잊을 수가 없다 네 맞습니다 내 얼굴을 다시 지워라 알겠습니다 얼굴만 해 얼굴만 헛짓거리 하지 마 나 혼자 지워봐 미안하다 닥쳐 아니야 괜찮아 넌 지우나 안 지우나 비슷한 거 같아 그래? 다행이다 자 다음 미션 갈까? 네가 뽑아봐 이제 네가 전화왕이었잖아 난 이거 중거리 슛의 강자 중거리 슛을 성공시켜 승리하라 페널티 박스 밖에서 페널티 박스 밖에서 중거리로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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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 왜 왜 천천히 하자 빨라게 죽이고 싶어 아 알았어 자 돼지는 어떻게 해야 되지? 아니 나랑 섭이랑 할까? 아니 섭이 내 거야 어? 섭이 내 거야 아 그래? 아까 그렇게 호대기도 하고 또 나한테 이제 복수를 한다 지금 호검비는 저 클라스 야 너 왜 나 얼굴 있다 보냐 빨리 하자 야 왜 얼굴이 있고 시작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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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아니 무력으로 행사해? 평소에 평소에 잘하지 그랬냐 너나 잘해 난 잘해 애들 때리지 말고 청소시키지 말고 민재야 잘했다 응 잘했어 자 오케이 자 우승 이번엔 내가 우승합니다 수고하십니다 갑니다 중거리 수파는 또 나지 왜? 아 이게 아웃이야 당연한 거라고 나이스 아악 요런 거 타면은 요런 거 빨려들어가는 게 대팀이지 중거리 수파 이거? 예상 외다 민재 오어라 오어라 간다 오어라 온다면 큰 힘을 쳐 간다 아 좋아 좋아 너무 이게 할게 중거리밖에 없으니까 요즘 눈치가 있다 너가 눈치가 없지 어 중거리도 알고 있어도 못 막는 그런 중거리 슈팅이 있어 이거거든 이거거든 출려탄 몰라 중거리만 아 중거리가 없어 없어? 에휴 페널티 박스 안에서 들어갔지 너 봐 너 봐 리플레이 봐봐 도장 이건 아니지 이건 아니지 이건 아니지 들어 야 내가 괜히 일부러 내 줬거든 너라고 나한테 왜 그러는 거야 아 중거리 달달하네 중거리가 이렇게 잘 들어갔었나? 접고 접고 바로 세팅 응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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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건 아니지 아니잖아 키퍼가 말이 안 돼 네 키퍼가 더 말이 안 돼? 이제 지금 네 상태가 말이 안 된다 맞습니다 어 나는 중거리 슈팅만 막으면 돼 너 너 골 넣어 너 골 넣어 왜 죽는 거야 나한테 못 들어오지 못 들어오지 못 들어와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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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왔어 나도 왔어 왔어 나도 왔어 오지 않아 왔어 불쌍이다 이거지 반대사르 펀칭 야 긴팔 원숭인 줄 알았네 나는 너 너 너 너 너 골 넣어 너 가만히 있을게 중거리는 안 돼 잠깐만 중거리는 안 돼 펀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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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번 타볼래? 어 말이 안 된다니까 이게 말이 됐는데 나만 되는 거야? 어 펀칭 너무 잘한다 이게 말이 안 되잖아 이게 쭉쭉 가 중거리 이것이 바로 중거리지 기계 뱉혔다 자 피파 진짜 피파 출시 역사상 나올 수 없는 꼴이었어 내가 먹었어도 이거는 진짜 예술의 경기장 야 와 내 반대사로는 이게 이상하네 왜 이게 안 쳐 닥쳐 우리 선중님이 잘하시는데 뭔 난 오로지 중거리 밖에 안 넣는다 아이고 열어드리겠습니다 선중님 감을 익히시기 바랍니다 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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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야 클라스 체크홀다 중거리 어 오케이 내가 왜 챔피언십에 못 나갔을까? 그냥 의문이 들 정도다 아이고 그러게 말입니다 예 그렇지 그렇지 성훈아 잘 선택하자 난 잘 선택했어 이따 그냥 지옥을 맛보고 싶구나 난 저 친구가 이 형한테 다 하는 거 그대로 너한테 가 배야 어깨다 어깨다 아이고 아이고 아 이 손이 트랩을 달성한 손이 아 기운 한번 받아야겠구만 나는 너 믿고 가는 거야 어 알았어 알았어 이거 한번 쭉 질러줄 거야 이제 어 그쵸 이런 다음에 이제 아 아 뭐 있어요 누가 봐도 진짜 이 것 같았어 너무 뻔하디 뻔해 너무 뻔하다 이거는 뒤로 주겠지 아 역시 굴리트 주고 이렇게 이거는 프리킹 프리킹 볼은 틀리지 프리킹 볼은 아니지 오케이 인정 인정 어 넣어 넣어 야 그냥 공을 갖다 주네 뭐하냐 호날드거든 호날드거든 빈 공감 보이면 때리는 건데 안 돼 너 너 너 너 너 안 돼 안 돼 그렇지 요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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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와 넌 말도 꺼내지마 이거 완벽히 딱 크으 이거 이경 할 것 같아 이래 꿀 발랐냐 야 이래 꿀 발랐냐고 아직 안 끝났어 이야 멋있다 그렇지 끝나라 끝나라 심판 분위기 좋고 훌륭하십니다 좋고 집중한다 절대 안 들어가 지금 와 너 뭐야 너 방금 아깝다 아니요 아니요 옆에 기분 좋아서 야 팔 드지 마 냄새 나니까 팔 드지 마 나 저 폭군하고 도저히 안 맞아서 못하겠어 서중아 우리 서중이 뭐하실까 끝났어 무조건 한 번 더 원 벨 베이비 원 모어 타임 좋아 워후 이거지 난 당신을 믿었어 이거지 부친은 동시에 내가 너에게 금장을 주게 형님 그것만은 그거 그대로 갖고 있어 감사합니다 한 건데 한 번 더 하고 싶어 가자꾸나 말이 딱 준비되어 있네요 바꿔라 동재앙아 바꿔 저는 뭐합니까 형님 너는 디딤빨 대 디딤빨을 진짜 바꾸고 싶었어 내가 하고 싶은 이유는 딱 그거 하나야 점프가 아니야 나르는 돼지 한 번 아유 디딤빨 바꿔 와아아아아아 야 박아 그래 서비 예 된장 꿇어라 내 계획이 뭐냐면 밟으면서 어 잠깐만 조금 ano 갑니다 사뿐 사뿐 빰빸빰 퐁 빰 아아아아아아 우와 으악 북서란내 아악 넌 뭐하냐 올라타 아 어 나는 오라 우와 남자들은 주먹이다 파이 바이 포 역시 왕님이십니다 자, 안 끄라 아, 또 옵니까? 또 있습니까? 바꿔 어우, 감사합니다 너 플레이 안 좋다? 아니, 아니야, 아닙니다 무서워 좋아 다시 바꿔, 너 잘 웃는다 웃는 모습 이쁘네 너무, 너무 좋네 석은이 망가가옵니다, 마마 그래, 그래 아이고 자, 그러면 1등, 2등을 때리고 왕님, 저거 맞는 겁니까? 맞아야지 온나, 온나 이마를 까거라 나는 정말 세게 때리고 싶은 마음이 전혀 없다 소리만 찰지가 않았으면 좋겠어 하나, 둘, 셋 아프진 않았지? 교정, 교정, 교정 자, 하나, 둘, 셋 아, 소리가 안 나네 자, 하나, 둘, 셋 아니, 이 주름을 좀 이렇게 자, 하나, 둘, 셋 아, 잘못 맞았어 아, 잘못 맞았어 쏠 거라 왕님, 제가 제대로 보여드리겠습니다 난 꺼져 이리 와 감사합니다, 왕님 이제 대망의 마지막 와, 나 진짜 왕을 초반에만 해보면 별로 해보지도 못했어 나는 나 은근 많이 했네 진짜 많이 했어 나 근데 많이 한 것보다 내가 당한 게 더 많아 아, 제발 아, 제발 패드 대 키보드 세 명은 키보드를 쓰고 한 명은 패드를 사용하여 3대2의 대결을 펼쳐 야, 내 거네 한 명 다 줘 너네 키보드 다 하고 내가 패드 해도 내가 이겨 그만큼 우리를 이렇게 무시한다는 그런 말을 하는 건가? 그러니까 좌만씩만 놓쳐서 따라올나 아니, 따라와 따라와 이리 와 이리 와, 이리 와, 이리 와 김승수 파이팅 김승수 파이팅 김승수 파이팅 야, 솔직히 저 패작 짐 우리 사람도 아니야 야, 이거 지면 안 돼 진짜 지면 안 돼 점유율을 하자, 공 점유율 주지, 2패스지 크로스 올려, 올려 올려 아니, 왜 오늘 다운이야 오케이, 연습 좀 안 돼, 안 돼, 안 돼 잘했어, 잘했어 아래, 아래, 아래 아따 야, 정신 뭐 좋냐? 형, 미안해 야, 패드야 저런, 저런 드리블에 당하면 우리도 안 돼 아래, 아래, 아래 쭉 뛰어, 뛰어 앞, 뛰어 아니야, 아니야, 쭉 뛰어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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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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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직 올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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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려 패널, 패널 패널 패널, 패널 패널, 패널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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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젖굴좋고요 뭐 하는 거야, 지금? 넣으면 되잖아, 얘들아 그렇다고 게임을 넣으면 어떡해 여기서는 벗고 줘, 줘, 줘 나, 여기, 여기, 줘 나, 줘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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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한 번 더 날라간다, 진짜로 그래 여기, 여기, 여기 민재야, 너만 믿는다, 민재야 야, 민재야 주말지, 주말하고 왜 이렇게 못했냐? 키보드 세 명이 지금 올려? 올려? 올려! տ 으어어얼 승 쭉쭉 보고 호퇴어얼 뛰어웰 뛰어, 뛰어, 뛰어뛰어 투어, 뛰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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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뛰어 뛰어nels 헌칙거리 하지말라, 헌칙거리 틀 happiness thanking 진짜로 천조님, 천조님 손 apo 아니,ろ. 뒤,뒤에, 뛰어, 뗄는 노세요 번bar 예술이다 예술이다 예술이지? 아, 아이고 아이고 이래야 트래블 할 수 있구나 너무 멋있어서 말이 안 나옵니다 아까 보니까 선중이가 혼자 계속 드리블 하다가 계속 공 뺏기더구만 예 형님 갖다 받쳐 드렸죠 제가 안 넣을게요 형님 이거 거의.. 잠깐만 이거는 거의 승부주락인데? 승부주락인데? 나는 이렇게 더럽게 할 생각이 없어요 나이스 태클 멋지십니다 그게 바로 태클이지 형님 공공 안녕하십시오 아 끝났네 진짜 예술이다 이거는 우승자는 다르구나 그냥 우승자가 아니야 트래블 달성 월드 챔피언은 달라 멋있다 이 왕관의 무게 귀찮으니까 빨리 이렇게 해봐 나도 한번 때려보자 나도 한번 해보고 싶어서 계속 무릎 꿇고 쭉 서있어 가만히 저는 아 좀 필요 없구나 아 잠시만요 아 침은 좀 더러운 것 같습니다 아 저는 충분히 맞을 수 있습니다 아 뭔 말이 많아 넌 두대야 이렇게 해서? 아 이거 놀랐어? 빨리 많아 어릴 때부터 슈퍼맨이 꿈이었어 아우 정말 아름다운 꿈 자 세 명이서 자 이렇게 일렬로 눕는 거야 삼지창으로 삼지창으로 가자 아 지금 잘 좀 굴러봐 아 아 잠깐만 줄어간다 줄어간다 천천히 마지막으로 구르긴 되게 가요 그런데 이렇게 숨은 왕님께서 다시는 이제 자 그러면 나 여기 앉아 있을 테니까 자 웃겨보자 아 나 힘들다 야 야 너부터 해 김승섭으로 삼색체 한 번 짓고 있어 오우 괜찮지 괜찮지 박수 자 네가 운뛰어봐 김 김승섭은 트레블한 승 승리의 남신 섭 섭섭할 것마잉 엎드려 이거 뭐 파란색 팬티 입으면 다야? 적당히 해 알았지? 이러고 있어 오 들어가 저 한 번 삼색체 어 그래 너 가자 너 가자 아 운뛰어 김! 김승석 그 이름 엎드려 아니 뭐 앞에서 하고 왜 따라해? 어? 죄송합니다 너도 한번 해봐라 저 한 번으로 운뛰어 김 김승석 엎드려 가시기 아 너무 웃음 아 너무 웃음 뽀드랑은 김승석이야 뽀드랑은 김승석이야 뽀드랑은 김승석이야 아 식상해 자 이제 퇴근 자 꼭 가봐 대정 빨리 퇴근하자 이제 아 그래도 마지막 왕하니까 좋구만 좀 더 세게 강풍 아 좋다 아 오늘 이런 자리 만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하고 잠깐만 이거 좀 하잖아 수고들 정말 많으셨고 다음에 또 뵈요 여러분들 안녕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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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말도 빨라 이쌜야 빨리 가자 아니 아니